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 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태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청년회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김태영 목사님께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 날로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이틀 동안 또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오늘 읽었던 6장 44절 말씀입니다 이끌지 아니하시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었던 수련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 또 그 이끄심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44절 말씀의 배경을 좀 함께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 유대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수군거림이 이 수군거림이라는 단어는 불신앙 또 불순종의 근거를 둔 불평입니다 이 수군거림은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랬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것을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시대 때의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서두에 오병이어를 체험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들 안에 다시 불신앙, 불평,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 섞인 말투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편견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배경 때문이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오병이 이어 사건 때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기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빌립이 가졌던 세상적인 편견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세상적 편견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가지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편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편견들을 넘어 당신이 일하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수근거리며 인간적인 편견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에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단어에 이끌다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잡아 끌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강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넣어서 오늘 본문을 44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나를 잡아 끌어당기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 주신다 너희가 내게 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길뿐이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한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숲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끄심 안에 우리의 자발성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5절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없이는 단 10분의 시간조차도 우리가 낼 수가 없음을 큐티를 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매일 기억하고 또 때로는 알람을 맞춰놓기도 하고 습관처럼 말씀을 읽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어느새 하루 중 단 1분도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며 생활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또한 청년 시절 말씀을 묵상함 자체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있으니 목표를 정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읽고 나누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들로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었죠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들로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청년부 수련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몸부림치고 선택의 삶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청년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수분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 매일 아침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분들이 다양한 방법들로 그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묵상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따라가며 순종하십시오 그때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간증의 형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청년부 수련회의 장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 청년부 수련회의 장소는 제주도의 법황교회였습니다 한수배 청년들 5명이 제주도에 있어서 법황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또 그 청년부와 함께 겨울 수련회를 하자고 교육자분까지도 다 이야기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마지막 당회에서 이번은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12월 말까지 잘 진행이 되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제가 수련회의 장소를 여차여차 알아보다가 경북에 있는 다른 작은 시골교회로 또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답사까지 다녀왔는데 그 중에 청년들이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서 또 장소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알아보다가 우리 이제 은기가 아시죠? 은기가 아는 형이 있다고 가까운 곳에 아주 큰 건물을 가진 아는 형이 있다고 해서 저는 뭐 아는 형이 있는데 얼마나 또 큰 걸 가지고 있겠어? 하고 봤는데 수영장도 있고 아주 큰 장소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주 의외의 장소였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번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청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그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이번 청년부에는 4명의 또 새로운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 자녀들 청년들만 총 28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수련회였죠 장소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도 그래서 가까이 있는 직장인들 또 함께 하기를 원했던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집회 때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 안에서 그러면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에 참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또 예배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도사님께 함께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 8명이 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섬유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가까운 장소로 가게 되면서 처음은 이번 기회에 다른 교회를 한번 탐방해 볼까 또 가까이 있는 다른 청년 공동체나 다른 교회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건 또 청년들에겐 다양한 경험이니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번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설교를 내가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마음도 가졌지만 그것은 저 혼자만 가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일 설교란 항상 저에겐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너가 하고 청년들이 오전 예배를 여기서 같이 드리면 어때? 역시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언제나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우리 김건희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마음이 찾아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마음이 찾아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즉각적인 기쁨보다 갈등, 부담을 줍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아주 부담스러워 하는 것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영혼을 섬기는 이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정을 나누는 일들이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를 해보셨으면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본문도 요한복음 6장이죠 제가 수련회 때 말씀을 전했던 본문도 요한복음 6장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매일매일 따라왔습니다 큐티 본문을 묵상하고 또 그 본문을 묵상한 것을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6장 말씀을 통해 청년공동체가 2023년도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그것이 청년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 2022년 한숲 청년부는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중고등부 겨울 수련을 통해서도 저는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계신 것이죠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들을 다시 찾게 하셨죠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또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면 또 전할 수 있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이것은 단지 청년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영혼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을 찾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머물러서 안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릴 것이라고 자신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이 택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이들은 다시 모두 다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청년 공동체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한숙 공동체도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유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은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오직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제 함께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말하라고 할 때에 순종하며 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때 우리 안에 영혼들이 다시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낼 힘을 얻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그것 중 하나가 저는 리브릿지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회 또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청년은 집회를 온 그날 죽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이 리브릿지는 저는 미디어 사역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브릿지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그곳에 걸어갑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영상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린 적이 있습니다 음원 내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좋아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이러한 가사와 찬양을 만들 수 있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요 이 찬양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인스타를 많이 하잖아요 리브릿지 인스타도 있는데 그것으로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시지가 와서 찬양이 너무 좋은데 이 찬양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악보를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악보를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다양한 곳으로 복음을 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은 이 영상을 사용하시고 영혼을 세워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남아공 단기 성교를 청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숨은 디아스포라 교회인 남아공의 요한에스버그 한인교회 또 은혜로 교회와 함께하며 그곳의 한인 다음 세대들을 성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아공 단기 성교를 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27살 나이 때 첫 외국을 가봤고 첫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단기 성교를 다녀오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마음을 먹고 그때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목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잘 알고 있지만 또한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지만 좋은 한숲 교회를 만나 지금까지 저를 또한 아껴주신 성도분들로 인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려내는 성령만이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살려내는 사역을 하시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천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제가 한숲 교회에 온 지 이제 만 9년을 넘어지 10년 차입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만 10년이 되지 않았죠 한숲의 청년 공동체가 지금까지 오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처음 제가 한숲에 왔을 때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제 와서 봤던 건 이제 보옄이가 딱 20살 갓 올라왔을 때였죠 그때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중고등부 자녀들이 자라 이제는 청년들이 되고 이제는 청년 공동체의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숲에 많은 청년들을 이끌어주셔서 이제는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있고 또한 코로나 기간을 지나 작년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있죠 물론 그 안엔 우리의 의지와 자발성도 포함됩니다 리브리지 집회를 위해 제도조에서 청년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연습을 위해 옆에 수학학원 시간을 피해가면서 합주실을 빌려서 연습도 하고 밤 10시에 모여서 연습도 하고 작은 것이지만 청년들의 재정을 모아 또한 집회에 조금씩 또한 성기기도 하고 50일 하나님 나라 큐티에 또 청년들의 댓글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고 있고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련회 이후 청년들이 점심을 사 먹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조그만 핫도그와 샌드위치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만 에그 샌드위치와 빵에 소세지를 넣은 핫도그를 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의 마음이 이제는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청년 공동체가 더 교회를 숨길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정태사 지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지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계의 은혜의 때가 23년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마음가운데 가집니다 청년 공동체가 일하려고 청년 공동체가 세워질 때 여러분 부족한 청년들이지만 이들이 하려는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그래서 한숲의 숲이 더 확장되어지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오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했죠 오늘 기도에 대해 목적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들 꼭 기억하고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